일단 스승의 권위 먼저 보여줍니다. 별반을 획득한 최민호고요. 내 얼굴에도 여유가 묻어납니다. 최민호 코치는 상당히 여유가 있어 보여요. 최민호 화이팅! 화이팅! 조준현 화이팅! 끝까지 자승계를 잡고 있고요. 끝까지 자승계를 잡고 있고요. 그렇죠. 잡으면서 다시 두 선수가 맞붙습니다. 조준현 선수가 잡았는데 왼손보다는 오른손을 같이 맞잡고 기술을 벌어야 되는데 손을 주지 않죠. 최민호 코치도. 선수를 지도하면서 특성을 워낙 잘 알고 있거든요. 그렇죠. 팀 화이팅! 최민호 화이팅! 화이팅! 좀 좁다. 됐어. 왼팔 조심해. 최민호 코치 들어오려고 한다. 말하려고 그랬죠? 네, 말하려고 그랬어요. 자 보세요. 잡기에서 전혀 밀리지 않아요. 자, 힘에서는 최민호 선수가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. 그렇지. 붙잡, 붙잡, 붙잡. 그렇게 벌려주면 안 돼. 전해야 돼. 딱 잡는 순간 해야 돼. 이야, 아직도 진짜 대단하다. 대단하다. 해야지 이제! 지금 자승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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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없어, 아무것도 없어. 자아, 퀴즈치기, 퀴즈치기해! 자, 최민호 화이팅! 자, 다리 빼고 다리 빼고! 꼰너 파이팅! 마다. 잠수, 잡았다. 잡았다, 잡았다, 잡았다. 자 화이팅! 자! 조조야 화이팅! 조조야 화이팅! 조조야 화이팅! 조조야 화이팅! 지쳤어! 상대방 지쳤어요? 좀 빠르게 가자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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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! 1분! 시작! 1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뭐 얼마큼 이제 누가 지쳤냐에 따라서 또 이제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고추님 빨리 빨리 그거 보여주세요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요 뭐지?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도 이제 손 잡기 싸움에서 전형적인 잡기를 했다 해서 이제 지도를 받았고요 어 준현 절반 땀 네가 이겨 고추님 일단 말아주세요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작! 지민 화이팅! 만다! 자 마시고 마세요 안다 이거 안다 됐어 됐어 고추님 말아주세요 고추님 말아주세요 백메이션 전형적인 파트 한판 춰 제발 조수 컷 한판 오지 나오고 너무 많이 들어가고 아 지금 이 기술은요 최민욱 코치가 가려 있었던 아주 유명한 기술입니다 마라워 버티기 기술이죠. 조준혁 선수가 버텼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갔거든요. 승!